내가 그랬잖아 날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모두 날 원망하거나 원하지 혹은 두려워하거나 너도 봤잖아 내가 죽이는 거 돌려줄게 내가 가져간 거 그니까 네가 그냥 그럴 가치 없잖아 이유가 있겠지 잠드시 근데 저 놈이라다 똑같진 않은 거 다를 건 뭔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못 죽는다고 그걸 알면서도 왜 그랬냐고 겁도 없이 왜 저 하늘이 통하냐 제가 먼저 그랬으니까 거기서 제가 죽으면 세상을 끝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가 죽으면 세상을 끝날 수 없으니까 왜 슈퍼클라이더 왜 슈퍼클라이더 참 좋은 핑계 생견네 있어 알아봐라 내가 보여줄게 저게 지 alluded 다 내가될 때 고채니 교훈이 되고 좋았을까? 지제도 모르고 끼어들면 죽는다고 그렇게? 그가 곧 죽으면 뭐해? 이렇게 피내 철철하는데 뻔할 것 같은데? 있어야 돼? 그럼 어떻게 놀아야 돼? 네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소원으로 빌 수 있어? 아니 이게 지금 현을 안 내게 그래서 내린 결론인데 날 사랑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날 사랑으로 최초 임할 때 날씨가 봤으면 좋겠어 seti- 아멘